지금 이 커피가 있는데 무슨 맛일까요, 시현 씨? 아마 1회 제공량 10칼로리가 눈벌러보아 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쓴 것 같은 맛이려나? 나 달달한 커피 먹고 싶은데? 혹시, 자 들어봐요 이거 들어봐요 자, 한번 까 보겠습니다 초콜릿 안 까죠? 남자장입? 남자장입? 냄새는 일단 향기롭습니다, 합격? 달달한 커피 먹을 수 있겠다 한약인 줄